안녕하세요. 약국세무 5분 특강 김조기 엄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약국의 절세의 기술 세 번째 시간으로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과 경제의 불황으로 인해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약국장님들이나 사업자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 정책에서도 이러한 사업주나 어려움을 이해하는 그런 취지로 2018년 세법 개정안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핵심적인 조세 정책으로서 방향을 정하고 고용을 증대시키는 기업이나 고용증대와 관련한 소득을 증대시키는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 중에서 가장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약국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때 만 29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를 한 명 채용해서 고용을 증대시키는 경우 수도권의 경우 천만원,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천백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청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도권 지역은 700만원, 수도권 외 지역은 77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지적적으로 납부할 세계에서 절감을 해주는 것이므로 세액공제 혜택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저한세라고 하는 최저 납부해야 하는 그런 세금 규모도 판단을 해야 하고 꼼꼼하게 요건을 따지셔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하실 것인지 검토를 하셔야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 수의 계산 부분입니다. 먼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기 근로자는 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혹시나 특별 요건이 있는 경우에만 일정 비율만큼만 근로자 수에 합산을 해줍니다. 근로자 수에 합산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사업자의 대표의 직계존비속이나 친족은 근로자 수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신고한 자를 근로자 수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청년을 판단하는 기준은 병영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까지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취업 당시에 29세 이하의 나이로 향후 근로자 수 합산까지 함께 계산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경우 사후관리도 굉장히 까다로운 편인데요. 세액공제를 받은 후 2년 내에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기존의 세액공제 상당인 만큼을 다시 추진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신 경우 향후 3년간 세액공제 혜택을 그대로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고용을 증대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신 경우 이런 세제 혜택을 많이 활용하셔서 일선도 덜고 절세 혜택을 누리시는 그런 좋은 세제 혜택을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고용을 증대시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뿐만이 아니고 추가 고용 장려금이나 사회보험료 지원과 같은 혜택도 많이 있으니 이런 조세 혜택이 많이 있을 때 많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많이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적용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약국의 절세의 기술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